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바라랴 자나 깨나 주의 소문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어신 간사 우리 시비엘씨 깃발 아래서 많이 애쓰고 힘쓰다가 이제 출산을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산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바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소서 가정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우시며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항상 생각날대만 기도하는 제기들 되게 하여주소서 해외사협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이 더욱더 결속하고 단결해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어신 간사님 하나 사랑합니다 지어신 간사님 사랑합니다